안녕하십니까 커피 내린 서재 김동주입니다 신선한 논문으로 내린 따뜻한 역사 한 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이번에 소개 드릴 연구는 김태호 선생님의 통일별의 기억과 임금님 쌀의 역사 만들기입니다 이 연구는 1970년대 쌀 증산 정책의 핵심이었던 통일별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식사 하셨나요? 혹시 밥으로 드셨다면 무슨 쌀로 지었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물론 저도 평소에 쌀 종류를 확인하고 먹지는 않는데요 마트 쌀 코너에 가보니까 무슨 무슨 임금님 쌀이라든지 무슨 마을 고시이까리 어디어디 아퀴바레처럼 쌀 종류가 다양하더라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통일별을 통해 과거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오늘날 우리가 먹고 있는 쌀밥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보려 합니다 우선 통일별이라고 하면 박정희 시대에 쌀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개발하고 보급했던 쌀 품종인데요 이 녀석은 기존의 쌀 품종들보다 줄기 하나에 더 많은 벽씨들이 열리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당시 생산량이 많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특징이었는데요 물론 지금에야 쌀이 부족한 시대는 아니지만 일제시대부터 해방, 분단, 그리고 전쟁을 거쳐 1970년대까지 한국은 줄곧 먹을거리, 특히 쌀이 부족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통일별은 배고픔을 해결해줄 기적의 쌀로 선전되었습니다 실제로 통일별 덕분에 쌀 생산량은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1972년까지만 해도 한국의 쌀 생산량은 400만 톤이 채 되지 않았는데요 통일별가 본격적으로 보급되었던 1970년대를 거치면서 1976년에 가면 500만 톤 이상의 쌀이 생산됩니다 덕분에 한국은 1976년, 77년 연간에 쌀 자급을 달성하게 되는데요 박정희 정권은 이것을 두고 녹색 혁명을 성취했다고 자축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께서도 항상 박정희 시대에 얘기를 하시면 박정희 시대가 와서야 흰쌀밥을 먹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하시면서 당시의 감격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마 배고픔이 일상이었던 보통 사람들에게 통일별을 통한 쌀 자급은 정말 감격의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통일별는 욕도 꽤 먹었습니다 통일별가 누군가에겐 억지로 심어야 되는 쌀 또 누군가에게는 별로 먹고 싶지 않은 쌀이기도 했거든요 어떤 농부들은 생산량이 통일별보다 적은데도 기존의 쌀을 계속 생산하려 했습니다 도시에서는 어느 정도 여유 있는 사람들은 돈을 좀 더 주고서라도 굳이 통일별가 아니라 보통 쌀을 사 먹으려 했고요 왜 그 당시 어떤 사람들은 기저귀 쌀 통일별을 심지 않으려 먹지 않으려 했을까요? 사실 통일별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게 맛이 없었거든요 통일별로 밥을 지으면 우리가 평소에 먹고 있는 쌀과 다르게 윤기도 적고 찰기도 적어서 그때 당시에는 보통 맛없는 쌀로 통했습니다 당장 사 먹는 사람들이 썩 좋아하지 않으니까 농사짓는 사람 입장에서도 인기 없는 통일별을 마냥 좋아하라 심을 수 없었던 거죠 통일별 인기가 생각 같지 않다 보니까 어떤 곳은 공무원들이 통일별을 심지 않은 논밭에 들어가서 논을 갈아엎기도 하는 그런 사태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통일별은 배고픔을 해결해 준 고마운 쌀이었던 걸까요? 아니면 정부가 강제하는 맛없는 쌀이었던 걸까요? 이 질문에 김태호 선생님은 지역차, 특히 중부지방이냐 남부지방이냐에 따라서 통일별에 대한 평가가 나뉘었다고 지적합니다 통일별가 남부지방에서는 환영받았던 반면 중부지방에서는 환영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 평가가 생기게 됐다는 거죠 중부지방과 남부지방 두 지역에서 통일별에 대한 평이 달랐던 이유는 바로 시장에 있었습니다 1970년대가 되면 도시 인구가 늘어나면서 쌀을 사먹는 사람도 많아졌는데요 중부지방에는 서울이라는 큰 시장이 있었지만 남부지방에는 지방도시는 있어도 서울같이 큰 시장은 없었습니다 서울이 가깝다는 건 생각보다 큰 차이였습니다 서울이라는 시장이 가까운 중부지방 농부들은 당연히 시장에서 잘 팔리는 걸 농사짓고 싶겠죠 그러니 맛이 없어서 싸게 팔리는 통일별보다 생산량은 좀 적더라도 비싼 값에 팔리는 일반 별을 심으려 했던 거죠 하지만 남부지방은 달랐습니다 1년 내내 힘들게 농사를 지어도 팔 곳이 마땅히 없었거든요 그런 남부지방 농부들에게는 정부가 장려하는 통일별을 심는 게 더 이득이었던 거죠 정부 지원도 받고 마음에 쏙 드는 가격은 아닐지라도 국가가 어느 정도 사들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경기도 쪽에서는 탄압을 받으면서도 일반 별을 기른 경우가 많았고 남부지방 그 중에서도 호남 쪽에서는 정부가 장려하는 통일별을 가장 적극적으로 심었습니다 물론 부작용도 있었는데요 1970년대 이후로도 통일별을 많이 심었던 호남 쪽은 저렴한 쌀을 생산하는 곳으로 이미지가 박히게 되었고 통일별 대신 아키바레 이런 일반 별을 심었던 경기도는 고급 쌀을 생산하는 곳으로 이미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통일별을 믿고 농사를 지었던 호남의 농민들 입장에서는 믿었던 통일별에게 예상치 못한 배신을 당한 것이라 할 수 있겠네요 통일별가 전국의 농촌을 휩쓸었던 것도 이제 40년 50년이 지났습니다 쌀밥을 먹게 해준 녹색 혁명의 통일별 혹은 정부가 강제한 맛없는 쌀 통일별 이처럼 통일별에 대한 좋은 기억, 나쁜 기억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 역시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 자기 지역에 주어진 조건에 맞춰가면서 살 길을 찾고 있었던 결과물입니다 쌀이 남는 시대, 맛있는 쌀을 먹을 수 있는 시대 오늘이 올 수 있었던 것도 이들 농부들이 각자 고궁분투를 한 결과이겠죠 지금까지 커피 내린 서재 김동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해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